2등이 주대 가방이야? 430g, 750g, 1,120g, 1,080g, 1,090g, 총 5,470g. 1,090g, 총 5,470g. 1,090g? 1,090g, 총 6,470g, 총 7,440g, 총 3,090g, 총 5,440g, 총 6,450g. 자, 설명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 박수 24년 봄 저렇게 정출 참석해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가산지에서 게임 시작될거고 게임 시작시간은 7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 자리로 다시 복귀해주시는 걸로 하고 원래 각자 개인전으로 길이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각 팀별로 5마리 합산 총합 무게로 시상도 다 3명 동일하게 하는 걸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긴 말 안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질러갑시다 그리고 여기 워터맨 저희 부매니저님 가볍게 한말씀만 먹방하세요 최고의 말이죠 예상도 2명 5명 9명 4명 4명 5명 4명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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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안에 먹어 5분 안에 먹어 나이스 어 46이다 46일쯤 사켜야 돼 다시 원가유 그럼 딴 놈인가? 다시 원가유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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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470? 80g 차인데? 됐어요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야, 내 1등 뺏겼대! 너머지가 않아, 둘, 셋! 너머지가 없어! 그래, 아무거나 낀 것 같아! 하나, 둘, 셋! 저 네모 안에다! 베일 안 열었어! 베일 안 열었어! 이거 뭔데? 이거 남은 거야? 오, 다이너스! 손 조심하고! 1등 뺏겼대! 1등 뺏겼대! 아, 들어갔다 나오면 안 돼요? 어, 안 되지! 아, 들어갔으면 내 가만히 있어요! 안착 안착!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